여러분 저 진짜 어이없는 일 있었거든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음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만났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닿지 말이에요 정말 얼굴에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무슨 밥도 못 먹었어 볼이 흘쭉해 이러다가 화병 났어 죽겠어 Oh my god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니 달리는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I was a car 남자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수많은 많고 많은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 동차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이 답답한 도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갈지 걱정이다 벗어나갈지 걱정이다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that I was a car I was a car that I was a car 요새 밥도 못 먹었어 배가 훌쩍해 이러다가 화병 나서 죽겠어요 Oh my god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니 달리는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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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수많은 만큼 많은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 똥차였어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이 답답한 도로에서 어떡해 벗어나갈지 걱정이 다 아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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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